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4월 재보선의 새로운 변수가 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민정수석 취임 한 달여 만에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 인사가 발표된 다음에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이 와중에 민정수석이 조율 작업을 했었다고 했는데 조율 중에 법무부가 발표를 하게 되면서 본인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안이 법무부 장관의 어떤 일방적인 독주로 보시는 건지요? 먼저 권성동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민정수석의 역할이라는 것이 특히 검찰 인사, 법무부 인사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통상 중요 인사는 대통령, 장관, 민정수석 셋이 모여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장관과 민정수석이 협의해서 그 협의된 안을 대통령께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번 인사는 그 과정에서 아마 패싱당했다, 소외됐다. 그러면 내가 민정수석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 신현수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인사권을 전행하고 또 수사지휘권 남용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갈등이 많았었죠. 문재인 정부의 최대 리스크 중에 하나였어요.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경제를 시키면서 그간의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사과를 했잖아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신현수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은 이제 검찰과 법무부 간의 의견을 잘 조율해서 검찰권 행사와 관련되어 대국민들이 신뢰를 회복하라는 차원에서 임명을 했는데 임명시켜놓고 그 역할을 안 주니까, 그 역할을 할 기회를 안 주니까 원칙주의자인 신현수 민정수석이 저는 사표를 낸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민정수석이 사위를 표명한 것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사표를 낸 것은 아니고 사위만 표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민정수석의 업무는 인사를 하는 업무가 아니라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 거죠. 인사 검증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 보직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를 해서 그리고 대통령한테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런 이런 인사안이 있는데 이 사람 뭐 문제 있냐 없냐 한번 검증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자칫 민정수석의 사위를 표명한 것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불만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본인의 역할에 따라서 나는 이 정도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좀 불만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언론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때로는 내지는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제청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비판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청자분들이 민정수석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민정수석이 그동안 관례적으로 특히 검찰 인사할 때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으로 역할을 해왔다라는 그런 말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민정수석 당시에 일절 관여 안 하겠다는 말도 그래서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는 민정수석이 과거와 달리 검찰 수사를 지휘하거나 아니면 인사에 개입하거나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현직 검사나 현직 판사 신분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게 하겠다. 그게 사실은 예전에는 파견받고 돌아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편법으로 사표 내고 청와대에 근무했다가 다시 복직하는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 고리를 끊었어요. 그래서 민정수석이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지도 그리고 뭘 지시하지도 않겠다. 그런 것은 확실하게 실현이 됐고 청와대가 그런 것처럼 법무부도 그동안 검찰부 법무청이라는 오명이 있을 정도로 검사들이 법무부에 파견 가서 법무부를 자주 유지했던 것을 벗어나겠다. 법무부가 확실히 탈검찰화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과 관계를 다 끄는 거죠. 그런데 민정수석은 법무부 비서관, 반부패비서관, 공직비서관 등 실제로 실질적인 권한으로 본다면 청와대에서는 가장 센 수석비서관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현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이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 게 하나의 원칙으로 세워져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정청래 의원이 잘 모르시고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 취임하면서 나는 검찰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검찰 인사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어떤 면에 들었죠? 아니 그러니까 박상기 장관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호소합이 비슷했고요. 청와대에서 모든 검찰 인사안에 대해서 오다가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의원, 이러이러한 검사들은 요직에서 배제를 하라는 소위 말해서 블랙리스트까지 존재를 했었거든요. 이건 내가 그 당시 검찰 국장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입니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직접 들었던 얘기고 이미 검찰 내에서 바닥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권 초기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소위 지난 정부에 대한 적폐수사가 있었잖아요. 그 적폐수사할 때 적폐수사 잘했다고 해서 특수통들을 대거 약제시킨 사람이 조국 전 수석이었고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 6대 범죄에 대해서 특수수사를 가능하게 한 사람이 조국 수석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장관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걸 다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 조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부처를 인사권을 갖고 기각을 잡는 거예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인사권에 손을 놓기 시작하면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정수석이 관여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에 엄청나게 개입을 했어요. 그전까지 다. 그런데 신현수 수석만 못하게 하니까 신현수 수석이 야 그럼 내가 뭐하러 여기 있느냐. 민정수석의 역할은 법무부 인사와 관련된 추천도 하고 검증도 하는 그 역할인데 추천 기능을 다 뺏어버리니까 내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저는 지나친 비약이고요. 과거 정부에는 이렇게 했을 것으로 보여요. 민정수석이 검찰총장과 수시로 통화하고 수시로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수시로 또 지시하고 이랬으니까 겉으로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거죠.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을 수시로 지휘하고 그리고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찍어놓으려고 했다면 아니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옮겨간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게 수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오히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나치게 정치 권력으로부터 지나치게 청와대로부터 과잉된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조직의 이기주의 차원에서 오히려 불필요한 수사를 더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는 거죠. 아니 청와대에서 다 장악하고 있다면 검찰이 어떻게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반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온갖 인사권을 전행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고요. 그 다음에 이성윤, 친문인 이성윤 주황지근 양을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건 국민이 다루고 있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월 7일 재보선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민주당 예비 후보들 TV토론 관련해서는 어제 저희가 관련 영상도 보여드리고 다뤘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예비 주자들의 토론 모습 잠깐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상식 연합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결국엔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가장 오른쪽에 있죠? 정치학회에서 조사하는 거 보면 제가 우리 당의 의원들 중에서 오히려 중간에 가까운 대출 이자를 1억 1,700만 원 지급하겠다. 대출 이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제 공약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아서 너무 그때 자꾸 이해 못한다 하지 마시고 안타깝고 왜냐하면 계속 똑같이 그런 말씀을 반복하기 때문에 토진대부 주택을 짓는 경우에 이자 지원을 최대한 해드리겠다는 것이고요. 저는 박영선 후보가 조은희 표 또 박형준 표 이렇게 짜집게 한 거 아닌가 지금 박영선 후보가 내놓고 있는 공약마다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데 박영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혹시 느끼고 계시는 점이 있으면 좀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직 정원? 그것도 SF 만화 같아요. 백신이 공급이 안 될 때는 숨으셨어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회피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신환 예비 후보의 공격이 좀 많았어요. 이제 나경원 예비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되더라도 지금 집중적으로 질문 받았던 그 내용 그러니까 결혼 출산의 1억 1700만 원 이자 지원 이 문제에 관련해서도 계속 질문을 받을 것 같은데 TV토론 어제 혹시 보셨나요? 네. 잠깐쯤 왔습니다. 어땠습니까? 경제 좀 신선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통 이제 후보자 간의 토론이 후보 전체가 나와서 하는 그런 합동 토론 형식이었는데 1대1 토론이고 그다음에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또 포맷도 과거는 다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좀 신선했고 긴장감이 넘치고 긴박한, 좀 긴박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아가지고 좀 발전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출산과 관련된 나경원 후보의 공약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약이 아닌가 이걸 좀 더 발전시키고 좀 더 토론을 해서 완성력 있게 만든다 그런다면 저는 저출산이나 비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이 네거티브가 지금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거 없는 네거티브가 지금 오세훈 예비 후보라든지 저기 민주당에 있는 박영선 전 장관을 계속 공격하는 질의하고 또 대답을 계속 했어요. 아무래도 그걸 통해서 본인들의 입지를 좀 강화하기 위한 그런 공격의 장으로 마련했다고 봐야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께 대해서 후보 TV토론 관전법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격하는 후보는 지지율이 낮은 후보입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견제받는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입니다. 그리고 네거티브를 하는 후보는 내가 다급하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고춧가루 뿌리고 토론을 고성이 난무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나는 이번에는 올림픽 정신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지 이번에는 당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목표가 없다 이런 건데요. 아니 국민의힘 후보들끼리 토론하면서 국민의힘 후보들로는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봤어요. 왜? 자기들끼리 그냥 토론하면 되지. 왜 남의당 박영선 후보를 가지고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자신감을 좀 상실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오신환 후보와 나경원 후보 1억 7천 이거 논쟁을 하던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경원 후보가 1억 7천 얘기한 것은 마른 된다. 1억 7천. 1억 1천 7백. 마른 된다. 그래서 오신환 후보가 공격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공격했어야 된다. 그 예산 배정하고 하는 것은 그래도 마른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과연 그 돈 준다고 출산율이 높아지겠냐.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셨으면 박영선 전 장관의 타겟으로 해서 공격들이 많았는데 실제 지금 여론조사 보면 단일화가 없을 경우에 보면 박영선 전 장관이 가장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V토론이 물론 흥행에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단일화 안 되면 무의미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V토론이 성공을 해서 그런 단일화 변수와 상관없이 국민의힘이 독자 후보를 낼 수 있을 만큼 TV토론이 성공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TV토론이 사실 우리 당의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가 되고 있는데 시청률이 낮아요. 우리 당의 예비 후보들 간에 TV토론에 대해서 공중파라든가 또 이런 언론에서 노출 빈대가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큰 효과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당의 후보들을 알릴 일이 좋을 기회다. 왜냐하면 중량감 있는 후보 두 사람하고 또 새로운 인물 두 사람 이렇게 보여주는 선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과는 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런 신선한 후보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차원에서는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자기들이 공약을 서로 간에 비판을 받으면서 서로 간에 공약을 가다듬을 수 있는 또 귀중한 시간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야권을 이기기 위해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돼야 되고 이번 선거에서 최대 이벤트는 야권 후보 단일화입니다. 그래서 이 단일화를 통하지 않으면 야권의 승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우리 당 후보뿐만 아니라 또 안철수 후보도 야권 단일화에 서로 약속을 하고 그걸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상호 예비 후보도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뒤처지다 보니까 TV토론에 모든 걸 걸어야 할 만큼 절실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TV토론은 그렇게 큰 주목을 못 받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선거 준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전략을 잘못 세웠어요. 큰 전략, 빅픽처. 왜냐하면 후보 단일화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전략을 세웠는데 그거는 이미 의미 없어졌어요. 왜? 안철수 대표라는 여론조사 지지율, 압도적 지지율 2위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주목을 받았는데 그 지렛대가 없어졌어요. 박영선이라는 호랑이가 나타나니까 그냥 안철수는 호가호의했던 그래서 단일화에 대한 지렛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술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이것을 후보 자리를 꿰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를 디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빼기 자료하기거든요. 그러면 단일화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2, 3주간 보면 정책 이런 것을 어필하기에 상당히 어려워졌고 모든 언론이 후보 단일화 하냐 안 하냐 이걸로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단일화가 성사되기도 어려운 상황이 좀 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 그림을 국민의힘이 잘못 그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남한당에 대해서 좋은 얘기해 주면 고마울 텐데 꼭 안 되는 쪽으로만 얘기를 해요. 아니 제 얘기를 듣고 바꾸세요 전략을. 그래서 우리가 단일화가 승리의 충분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필요 조건이에요 단일화가. 필요 조건이고 단일화 된 이후에 얼만큼 달았던 힘을 발휘하느냐 그리고 단일화 효과를 충분히 누리면서 성공 운동을 하느냐에 저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단일화가 되고 또 공동정부 연립정부 제안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가 마음을 하나로 뭉친다고 그런다면 저는 이번 보궐선거에 충분히 야권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 나온 김에 연립정부 구성 제안을 안철수 후보가 지금 제안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정책래 의원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3일에 하루씩 돌아가면서 시장을 하겠다는 건지 3인 공동시장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셨는데 말잔치로 하다 끝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 연정이라는 말이 성립을 안 해요. 연정이라 하면 여당과 야당 아니면 다른 당 이렇게 했을 때 연정이라고 붙여주거든요. 경기도에서 정무부시장을 민주당 인사 아니면 대구시 정무부시장을 민주당 인사 이렇게 했을 때 연정이라는 말이 성립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연정론은 연정론이 아니라 연개론이에요. 그냥 개파 연합이에요. 아니 같은 당끼리 그리고 거의 이름까지 국민의힘, 국민의당 같은 당끼리 무슨 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파끼리 나눠먹기 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당대당 통합을 할 때는 공동대표 이런 것이 필요해서 활용하기도 하는데 후보들끼리 공동시장 하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경원 시장, 안철수 정무부시장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또 아니래요. 그래서 각 진영에서 나름대로 보직이 있는 정무직 인사를 파견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개파 나눠먹기죠. 연정이 아니죠. 자, 이 다음 이슈입니다. 여기 안에 반박을 좀 해야죠. 반박 기회를 주셔야지. 그러니까 자꾸만 지방자치단체의 연립정부 제안을 갖고 주황정부 차원의 연정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의 진위는 뭐냐 하면 새 후보가 나와서 싸우면 싸우고 한 사람의 후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캠프에 있는 참머들만 갖고 나중에 시장이 됐을 경우에 서울시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른 캠프에 있는 훌륭한 인재를 다 모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후보를 데려오는 게 아니고 결국은 후보 단일화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연정의 연캠이네요, 그러면. 캠프 연합. 그럼요. 그 점에 있어서 말 뜻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MBC절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박지원 국정원장도 이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먼저 여야의 입장 듣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과 법조인, 언론인, 연예인,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천여 명에 달하는 인물의 동약을 파악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자료에는 돈, 씀, 스미 등 사생활까지 담겨 사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국세청, 경찰 등으로부터 정치인 관련 신원정보 등을 파악해 국정원이 관리토록 요청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덮어놓고 갈 수는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보궐선거를 이제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습적인 전정부탓 이것을 넘어서는 저급한 마타도우를 하고 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난데없이 12년 전 전 정권의 일을 끄집어내어 불법 사찰 정치 공세에 나섰습니다. 아무리 선거판세를 돌려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품격이 떨어지는 저급한 정치 공세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불법 사찰 논란이 그동안도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이번에 또 무슨 사찰이야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거와 이제 별도로 왜 하필 이 시점에 이게 이슈화됐을까라는 문제제기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선거를 노리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아니 2, 3년 전에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있을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자, 이거는 저희 민주당 정권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KBS 2018년 7월 4일 단독 보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KBS 보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제목이 뭐냐면 국정원 4대강 민간인 사찰 문건 단독 공개 이렇게 하니까요. 광로현 전 교육감이 그러면 나도 사찰했다는 거냐 내 정보가 있으면 정보 공개를 해라 하고 재판을 걸어요. 그리고 어 그래 우리도 그러면 우리 환경 자체도 사찰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놔라. 내 거 내놔. 내 파일. 그래서 재판을 겁니다. 소송을 해요. 그래서 2020년 11월에 대법원에서 공개해라라는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우편으로 보냈답니다. 63건을 그중에서 김승환 현재 전북 교육감을 사찰한 내용을 보니 뭐라고 돼 있냐면 2009년 12월 16일 날 청와대 민족수석실에서 국정원에게 이러이러한 자료 민간인 사찰 관련 정보 자료 이런 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라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김승환 교육감 사찰 문건 정보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 그래? 보니까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정무석 홍보기획관 이쪽에 보고했다라는 문서 파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것은 지시했고 국정원에 그리고 국정원이 보고했다는 문건인 거예요. 저희가 주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 문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9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했다라는 문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엠비 정권에서 불법 사찰한 거 아니냐라고 문제가 불거졌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것은 직무 범위를 이탈한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정치공작이라고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정부 여당의 전형적인 정치공작이고요. 이것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우리 국민의힘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더 부각시켜서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차원에서 저는 이것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합니다. 이러한 정치공작에게 이걸 넘어갈 국민들이 아니다. 오히려 저는 역효과만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한번 보십시오. 이 정부 들어서 국정원 소위 말해서 적폐청산 청산위원회가 있었어요. 적폐청산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다 뒤졌습니다. 그때도 안 나타나던 문건이에요. 그때 볼 수도 있었겠죠. 볼 수 있었지만 이게 12년 전에 일이고 그 당시 8년 전에 공소시효가 다 지났어요. 그럼 MB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탈탈탈한 수사했지 않습니까? 그때 있었으면 이걸 갖고 써먹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SBS에서 보도를 하는데 299명이 국회의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광로영, 김승환이니까 국회의원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흘린 거예요. 이 정부에서. 흘려서 SBS 보도하게 하고 그걸 다시 민주당 지도부가 받아도 증폭시키고 그리고 국정원장이 아주 자연스럽게 확인해 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태가, 국정원의 행태가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MB 정부에만 있었겠습니까? 그 전 노무현 정부, DJ 정부 때 더 심했어요. 지금 현 정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이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해서 다 까자. 지난 정부 걸 다 한번 보자. 여야가 공도로 들어가서 열람을 해보자. 과연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도. DJ 때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 다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MB 정부 때의 특유한 상황인 것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정말 잘못된 것이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산업부 문건 삭제 보면 탈원전 반대 단체들 동량 조사 얘기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거기에. 그거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이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윤석열을 또 징계할 때 판사 사찰이라는 걸 또 했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 정부까지 정총리 의원님께 좀 기회를 드리죠. 아니, 아니, 저게 오래 했으니까. 더 오래 하는 것 같아요. 까지 다 한꺼번에 다 공개를 하죠, 이거예요. 자, 만약에. 어떻게 처리해요? 이것이 정치 공작이고 선거 공작이라면 이 KBS 단독 2018년 7월 4일 이 KBS에서 그러면 공작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공작하도록 합법적으로 해 준 게 대법원인 거예요. 선거 공작과 정치 공작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국정원장이 확인해 준 것은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야당도 인정을 하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10분 이해를 가요. 얼마나 두렵고 캥기는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할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귀신 작전 비슷하게 가는 건데 좋아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불법 사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자국민 대상으로. 그거는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잘못됐다. 일단 인정을 하고 그리고 공개를 할 때는 어떻게 공개할 것이냐. 왜냐하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선의의, 불의의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에게는 저는 될 수 있으면 등기 우편을 이렇게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다 서세요. 한 번 더 했으면 나도 한 번. 공평하게 호론이 돼야지. 저기 두번 반응이 해주고 나를 한 번 밖에. 알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보세요. 우석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광로영, 김성환 두 분은, 교육감은 자신에 대한 뒷조사를 공개해달라고 해서 자신 것만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299명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서 뒷조사를 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KBS 보도도 그 보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걸 느꼈어요. 저는 국정원에서 그걸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작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역대 모든 정보를 다 들여다보자라고 우린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어요. 정말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만 듣고 끝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보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이 굉장히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클 텐데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 후보가 관련이 돼 있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재보선에 이게 영향을 어떻게 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전혀 주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현명합니다. 특히 정부 여당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를 흘려서 공작을 편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고요. 또 박지원 국정원장도 어제 국회정부에서 답변 과정에서 박형준 후보자에게 보고됐다는 확인되지 않을까 보고됐다는 것을 확인이 안 된다. 확인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런 일이 일단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부산 선거시장은 또 논란의 대상이 이제 박형준 후보가 돼버렸어요. 또 국민의힘에 또 손도 주자고. 그래서 가덕도, 해저토널, 박형준. 이게 이제 논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리고 선거에 이것이 영향을 끼쳐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면 그러면 선거 이후에 하자라는 것을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MB 정부 때 사찰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적반하다 당식으로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하는 것은 선거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누구보다도 국민들이 이 이슈를 어떻게 보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아마 조만간 어디선가 여론조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또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